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기초강의 96회 이번시간은 주식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식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여러가지 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정리해도 한 4가지 정도의 필요성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번째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소득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자금을 예금에 넣어두었다면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물가가 상승이 이자소득보다 더 높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 부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상승률이 2018년도 경제정망에 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7%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예금금리는 은행 정기예금금리 2018년 2월 17일 날 보시게 되면 대략 봐도 은행금리 여기서 또 세금을 아마 공제를 해야 되죠 비과세 상품들도 있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에서 크게 웃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몰라 주식 위험하니까 그냥 예금이 최고지 했다가는 일부 해외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관료의 성격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재테크가 아니고 단순하게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금의 비용을 들이면서 은행에 보관해 놓는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이나 다른 재테크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회전율이 높다 이것은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부동산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주식 투자는 상당히 오늘 사서 바로 매출 후에도 팔 수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만 되어 있다면 주식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아마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채용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직업이 충분치 않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후에 연금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준비를 해 두시고 충분한 공부와 많은 경험들을 가지셔야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겠습니다만 고령화 시대에 평생직업으로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여유 있는 삶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하다긴 못합니다만 제 꿈 중에 하나가 6개월 정도는 일을 열심히 또 하고요 1년 중에 6개월은 여행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목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모바일 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웬만한 장소에는 와이파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체크한다면 충분히 컨트롤 해가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또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눔을 또 실천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도움이 된다는 댓글도 제법 있고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많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나눔의 시작인 것이고요 추후에 조그만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저는 아동들에게 불우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모든 전제조건은 여러분들 사업가의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부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투자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투자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하시면 소액투자로 실전하고 또 모의투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의투자로 또 실전 경험을 좀 쌓으시고 난 다음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금을 확대할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위에 내용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주식투자 너무 위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닥터케인은 여러분들께 성공투자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성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길라잡이가 되고 싶은게 제 조그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구정휴일이 내일까지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들도 잘 보내시고 닥터케인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감사합니다.